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제57회 위험물기능장 필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등급1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7,3 메틸이 나와 있고,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6H4NO2가 두 개 나와 있고, 히드라진유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위험등급1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제5류 위험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5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5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다. 한번 볼까요?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암기한다고 했습니까? 유지니니, 아디히, 아디히, 히히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끊으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 두 자리 끊고, 뒤에 두 자리 끊고, 앞에 끊은 동그라미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지정수량 10kg. 자, 니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것은 200kg. 동그라미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100kg이다. 자, 이것은 위험등급1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위험등급2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위험등급2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유기과산화물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질산에스테르류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질산에스테르류에 보면, 위험등급1에 해당이 되는데요. 질산에스테르류에 보면, 질산에스테르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면, 질산에스테르류가, 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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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에, NG, 니트로글리셰린, NC, 니트로셀룰로서, N, small, G, 니트로글리콜. 그렇죠? 이 같은 물질들이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매, 질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질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답은 우리가 위험등급1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CH3ONO2,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물질은 D-니트로펜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D-니트로펜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것은 우리가 염산히드라진, 염산히드라진,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질산, 질산, 메틸이다. 그렇죠? 질산, 메틸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TNT가 됩니까? TNT, T-니트로펜젠, 이것은 D-니트로펜젠에 대한 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염산히드라진, 그렇죠? 염산히드라진, 염산히드라진, 이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의 해답은 우리가 1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알콜류 6,500리터를 저장하는 오개땡 저장소에 대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에 대한 소화설비 소요단위는 얼마가 되는가? 위험물 1소요단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위험물 1소요단위라고 하는 것은 지정수량의 10배, 그렇죠? 지정수량의 10배를 우리가 1소요단위다. 그렇죠? 1소요단위다. 그러니까 지정수량, 그렇죠? 지정수량의 10배를 우리가 1소요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콜류 같은 경우에는 6,500리터다. 그렇죠? 6,500리터다. 알콜류는 지정수량이 우리가 400리터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10배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단위다 나오고, 2단위. 그렇죠? 2단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400에다가 꼬박이 10배, 그렇죠? 알콜류의 지정수량은 400리터 맞습니까? 400리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숫자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1.625가 나옵니다. 1.625, 그렇죠? 1.625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소요단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것은 우리가 올림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 올림처리를 해 주셔서 이것은 우리가 2단위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다음 문제 3번. 변젠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렇죠? 인하점이 마이너스 11도씨 정도로 낮아서 응고된 상태에서도 인하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인하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변젠이다라고 이렇게, 변젠 이렇게 씁니까. 그렇죠? 변젠의 인하점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때 여기에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1도씨 정도가 된다. 전기는 마취성이 있다. 피부에 닿으면 탈취 작용을 한다. 연소시 거름을 내지 않고 완전 연소한다. 변젠이라고 하면 C6H6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화학식 자체에 탄소 함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름을 더욱더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소에 비해서 탄소 함유량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내고 내지 않고가 아니라 거름을 많이 발생을 시키면서 연소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변젠에 대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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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